오늘의 미션은 내가 나사야 되겠군 가볼까요? 목표물 확인 문 열구 냉방 아웃 전기가 줄줄 새고 있잖아요 에어컨도 쉴 틈을 주셔야죠 저게 뭐예요? 여기는 11리아 같구만요 텁텁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건강 온도는 26도구만요 보험에 아깐 거 TV는 누가 보고 있대요? 무심한 적인항비 아웃 미션 성공 광수야 너 플러그 뽑는 거 잊고 왔더라 어떤 증빙을 제거하면 2020-18 광수야 어웃 초колβ 광수야 광수야 광수야